오케이 뒤에 한 명씩 자, 뒤쪽 태형이.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빨리 밀치세요! 여러분 웃음참기 게임이 아니에요. 준비됐어요? 네. 갈게요. 아니 둘이 사귀세요? 오빠가 좋아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만의 효과가 생긴다면 전국이랑 1대1로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손잡고, 손잡고 걸어다니고. 저는, 저는, 하루만 휴가면 되겠는데. 짜란! 행복하게 살죠. 여행으로 가겠습니다. 지민씨, 지민씨를 요즘에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미밤이, 아미밤이, 아미밤이. 아미밤이, 아미밤이. 채워진 그 장면을 빨리 보고 싶네요. 보고 싶어? 네. 얼마나 보고 싶어. 진짜 심장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려요? BPM 한 850분 정도. BPM 850이야? 사람 좋대 그게? 아,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알았어요. 야, 중간 빨리 꺼. 아, 그래도 가야지. 여러분. 아니, 제가. 정국이도 오고 싶었대요. 오늘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얼굴, 얼굴 비추러 왔습니다. 말씀하실래요? 혼자서 이제? 진영도 여기 다시 오고 싶었는데 우리도 이제 연령자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셨습니다. 네. 왜 이래? 아, 마치와 같이 프로잖아. 예상 못 했어? 네. 그럴 수 있지? 너, 너가 어떻게. 마지막 이제 인사하고 있다. 응. 아, 그래서 원래 인사만 하고 갈 생각이었어? 맞아, 맞아. 아, 그래. 놀랬지. 근데? 사랑해요. 껐죠. 이제 사진 3개예요? 가도 될까? 네, 가도 될까? 들어가시고요. 아, 네. 여러분들도 잠시만요. 잘했습니다. 정국씨. 예. 왜,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왜요? 잘 변했네. 저 제 옷은 가져갈게요. 예. 들어가시고요. 네, 내일 점심쯤 뵙겠습니다. 레출.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 안녕하십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hrlich centro 한국혁 Sang- shotgun.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